이번 시간에는 글을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elete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 요청은 delete under process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안에서 SQL을 어떻게 바꾸면 될 것인가에 집중해서 우리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dbquery, 그 다음 여기다가 삭제할 때 사용하는 SQL문을 적으면 됩니다 삭제할 때는 delete예요 그리고 from, 삭제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적고요 여기서 where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where를 안 적으면 모두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물음표, 그리고 첫 번째 배열 안에다가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인 post id를 놓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이 데이터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function, error 그리고 result,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callback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실패했다면, 만약 error 값이 있다면 error를 던져버리는 거죠 slow 시켜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 홈으로 이동을 해서 삭제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겁니다 저장했고요 그럼 한번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까요? 여기서 제가 mongodb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클릭해서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mongodb 데이터가 삭제가 됐고 우리가 홈으로 잘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ongodb 2 Mongodb 1